단기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신욕지 소행권 1855년경이고요. 단기소주 단기주의라고 합니다. 원문이고요. 원초강목이 되어있는데요. 권영문입니다. 조리법. 단기 뿌리와 잎을 잘게 썰어 소주꼬리에 넣고 노즈를 받아낸다. 2. 노즈에 꿀을 조금 넣고 잎 꿀을 밀고 간다. 3. 매치로 뚜껑을 열고 마시면 향기가 좋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조리끼기는 소주꼬리가 되겠습니다. 조리끼기는 소주꼬리 Formula Real 기본과 소리 전부 쿨수 네 fins 다 arrested 위치회 9 감사합니다.